저 이게 풀어줘야 되는데 엉덩이를. 앉았다 이러는. 아우, 근데 아파. 엉덩이 아프다고 느끼는 순간 이미 늦은 거예요. 그렇죠? 아프기 전에 계속 엉덩이를 좀 떨어져야 돼. 아우, 아퍼. 아우. 아우. 모델을 자신이 있어야 되거든. 죽겠지 이제 편안하게 다 내가. 그냥 힘든 거예요, 여기까지가. 힘들어. 아, 지금 저기 가는 배들이 저게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. 이 방향에 중국이야, 지금. 아, 여기 중국에? 그럼 이 세 바다를 건너 여기로 반대되게 가면 중국. 아우, 아버지랑 사진 한번 찍어야죠, 여기서. 저, 저 올라가서 이게. 바람을 빼놓지 그랬어요, 자전거. 그러면 그것 타고 가야 되는데. 동민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건데. 엉덩이가 씨. 아우, 동민이 빠지는 것 같아. 아우, 동민이. 장인어러분 안녕하세요. 자전거 들어서 바닥에 던졌죠. 저기가 아까 우리 그 돌아온 데. 저거 봐봐. 좋잖아. 풍차도 들어가고 있잖아. 전기 발전기. 저기. 저기가 바로 이제 앞에, 저기가 야미도야, 여기가. 저기가 야미도. 반, 반 온 건가요, 반? 응. 저기가 야미도, 이제 여기서 거기 온 만큼 더 가야 신시도고. 신시도에서 이제. 온 만큼 더 가야 된다고? 여기서 저기까지. 이야, 진짜 예술이다. 반도 안 왔어요. 반도 안 온 거예요? 지금 한 4분의 1 정도. 괜찮아요. 해가 이렇게 괜찮아? 네, 괜찮아, 괜찮아. 이야, 멋지시다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와, 멋있다. 아버지, 여기 앉으세요. 아이고. 허리가 아파, 다리가 아파. 아이고, 다리? 아니, 안 아파요? 자. 아, 이거 뭐예요, 또? 여기에 사내가 상고가 생기는 칡즙. 와, 칡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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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근데 칡을 엄청 드시네요. 네, 하루에 칡즙을 8리터 정도씩. 와! 입에서 흙냄새 나겠어요. 잘못됐습니다. 내 인생은 죽을 때까지 식만 먹고 살아야 되는 거라는 걱정도거든요. 저 진짜 초콜릿 안 먹거든요? 단 거를? 먹어야 되네, 이거. 네. 밤 떨어지니까. 뭐라고 먹어야 살네. 에이, 좋다. 공기도 좋고. 응? 이때 먹어야 되겠다. 살려고. 진짜 살려고. 아니, 무슨 재난 영화 있잖아. 이 오존이 섞인 바다 공기는 이게 보약인 거야. 그렇지? 안 들려. 안 들려. 이거 냐. 그냥 무념부상 아무 생각 없이 갔다 와야 해. 아무 생각 없이.